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재명의 말이 점점 독해지고 있고 그리고 통제가 안 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과 마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당이 지금 비례대표로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진 이재명이 조국과 경쟁하듯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마치 탄핵할 듯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고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에 가까운 말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말실수인지 얻은지 모르지만 최근에 쎄쎄 중국에 대해서 중국 본토와 대만의 사이에서 왜 우리가 집적거리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주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재명 뛰어두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중, 굴욕적인 4대 외교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또 강원도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자 사과까지 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 경기도 북부와 남부로 분도를 한다고 하니까 강원 소도로 전락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강원 지역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지역면들이 들고 일어나자 또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당에 경기도 지사, 김동연 지사가 북경기도가 지금 1,400만 인구가 되니까 이걸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발전시키겠다 하고 그런데 이 한동비대원장은 거기 자연스럽게 김포를 포함해서 서울특별시로 흡수를 하면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전체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조한 이재명이 강원 소도로 전락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의 전국을 비판하면서 의붓아버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붓아버지 표현을 사용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재혼가정 비하라는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재혼가정 비하. 그러니까 이 의붓아버지 또는 계모 이런 오늘 표현을 썼는데 이걸 보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평소에 입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마구 터뜨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이 최대 리스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에는 공천 관련해서 이재명의 리스크가 너무나 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파 가격이 875원이다. 이거 선전선동해고 계속 밀고 넘어가버리고 또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가지고 또 덮어버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소 문제 가지고 또 살짝 실드 쳐버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의 불리한 내용들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비판인데 오늘 이재명은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 강동구의 암사총합시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붓아버지, 이런 것은 재혼 가정을 비하한다는 거예요. 재혼 가정. 그러니까 지금 재혼 가정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아껴주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의붓아버지, 계모 이런 발 표현을 함으로 해서 낙인찍기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 팥지 엄마 같아, 팥지 엄마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팥지 엄마, 팥지, 팥지 엄마라고 하면서 이 콩기 팥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혼 가정에 대한 비판, 비하,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나 이렇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바꿔야 한다. 이번이 위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방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옥하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출마, 거기다가 무리한 공천, 무리한 공천 등도가 아니라 막천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특정인들은 계속 탈락시키기 위해서 박용진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계속 정봉주에서 지금 조수진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후보를 바꾸면서도 박용진은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사는 또 철저하게 꽂아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변호사비를 대신 대납하는 그런 공천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의붓 아버지 또는 개모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작년 9월달에 김우준이가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국민은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워 뭔가 던덜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 정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 아버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또 비하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혼 가정을 비하하고 있다 하는 비판인데 자 이 의붓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딱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그야말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는 온갖 수당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게 그 앞에 나온 또 유튜브를 보면 재판을 마치고 재판을 마치고 지금 이 유삼명이 있는 동작을로 이동하면서도 자 이게 재판에 빨리 나와라 또 나와라 세 번 나와라 하니까 이게 자기는 선거에 진죄라고 합니다. 대선에서 진죄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의도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런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 재의 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과 쌍방울의 대북산동 포함해서 이재명의 범죄 헤매는 너무나 많고 그 가운데 지금 세 건의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본인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사람은 정말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변명 덮으시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재명은 아주 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9일 날 또 나고 납니다. 선거에 2일 날도 나오고 9일 날도 나오라는데 참 이게 뭐 검찰이 노린 걸 테니까 할 수 없죠. 선거에 대선에서 진 이건 죄값을 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도 이번 총선은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인 3표시 열심히 띄워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여기 유삼명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다시 교명합니다. 1인 3표 1인 3표가 없습니다. 투표를 비례대표 한 번 그리고 지금 지역구 한 번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3이라는 것은 제가 비례 지역구 1번이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정당 3번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당이 그래서 1인 3표로 하는 걸 교명하게 지금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에 있는 후보가 다른 비례대표 정당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금 이재명의 위성 정당은 완전히 법인도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대표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1인 3표로 하면서 교명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개모다, 팥지 엄마다, 개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지은 죄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적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러니까 지금 조국도 잘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멸문죄화를 당했어 그래서 지금 가만히 안 있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이나 감옥에서 지금 창당을 해가지고 지금 보석에서 나와가지고 유세를 한번 하게 해달라 하면서 가족을 동원해서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어떻게 대한민국은 야당에서 이렇게 전부 다 대부분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을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야당이다 하는 점 반드시 심판해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 그게 제자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4월 10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